당분간 큰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8도까지 오르며 예년 시즌을 회복하겠는데요.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도 영상권을 유지하겠고요. 낮 기온 12도까지 껑충 오르면서 한층 더 온화해지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벌써 보름째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시원한 비예보도 없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건조특보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화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 하늘에 맑게 드러나 있고요. 안개나 먼지 없이 시야가 깨끗합니다. 오늘 별다른 비나 눈 예보 따로 없겠는데요. 다만 점차 구름이 늘면서 하늘빛이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8도, 강릉 13도, 부산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산발적으로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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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